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리에 자오, 묘, 유,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격, 직업, 그리고 바람피우는 유형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날짜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연월일식의 사주팔자 여덟글자 중에서 태어난 날짜 태어난 날일간 밑에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이 자리에 자오, 묘, 유가 있는 경우 자오, 묘자 이 도화살이 있는 경우 도화라고 합니다. 도화 연살이라고도 합니다. 연살 예를 들면 하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갑진 이렇게 있습니다. 갑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임신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정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니까 여기다 을사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주 하나를 적어봤는데 태어난 날짜 연월일시 태어난 날짜에 이렇게 자오, 묘, 유가 있는 경우 자오, 묘가 있는 사람들 과연 어떤 식으로 바람을 피우냐 또 바람을 피우더라도 들키냐 안 들키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오, 묘, 유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삼합을 보면 됩니다. 삼합 삼합에서 신자진이 있습니다. 신자진 사유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술이 있습니다. 해묘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글자가 자오, 묘, 유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 글자가. 삼합에서 이 글자는 자오, 묘, 유는 다른 어떤 것과 합을 해도 신과 진과 합을 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끌어당긴다는 걸 얘기했죠. 신과 자를 하면은 수혜의 기운이죠. 어쨌든 다른 것과 합을 해도 이 가운데 글자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오행을 끌어당긴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자기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오, 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일단은 고집이 세다. 성격은 고집이 셉니다. 이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자오, 묘과 있는 사람들은 일단 성격이 세다. 자기 고집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성격이 세고 자기 고집이 강하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오, 묘은 다른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오, 묘의가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다단계 이런 쪽으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에 현혹되지를 않고 자기 중심의 색깔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타, 다른 사람의 귀에 그렇게 현혹되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럴 것, 듣는 것 같고 금방 그렇게 반응할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뒤집기에서 그렇게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가겠죠. 자오, 묘의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은 어떤 직업이 좋냐? 직업은 자오, 묘의는 도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도화살. 요정으로 말하면 이것은 바람피우는 것이 아니라 도화살,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자오, 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획, 전략, 마케팅, 홍보,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창의성과 예술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 분야에서는 좀 추천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그런 일을 관여하는 것은 추천해볼 만하다. 이 도화라는 것은 창의성을 이야기합니다. 창의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오, 묘의는 사반에서 가장 가운데 왕성할 때입니다. 왕성하기 때문에 뭔가 꽂히게 되면 뭔가 꽂히게 되면 저돌적인,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오, 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분야에 꽂히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돌파를, 그러니까 무직하게 나가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에서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 일단 한번 뭔가 꽂히게 됐다면 굉장히 깊게 파고대는 그런 이분법적인 기운이 강하다. 이걸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람을, 이런 자오묘가 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어떤 식으로 피우느냐? 태어난 날짜에 태어난 날짜에 자가 있는 경우 태어난 날짜에 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는 뭐냐? 이 자가 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도 감쪽같이 피우는다. 감쪽같다. 안 들킵니다. 들키지 않아요. 이 자란 것은 이 자는 계절로 보면 한겨울을 이야기해주고 시간으로는 한밤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감쪽같다. 자대운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대운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귀심도 모르게 그래서 귀심도 모르게 피우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친한 사람들에게도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배우자들이 자가 있는 사람들은 성격은 어떠냐? 이중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왜 이중적인 것이 강하냐? 이 안에는 음향이 있기 때문에 음향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스 해놓고 뒤에서는 노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랑도 이중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중적인 사랑 그런데 이 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감쪽같이 바람을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 감정기복이 좀 심하다. 우울한 기운도 있고 감정기복이 심하다. 우울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춥고 돼가니까 우울성 그리고 잘 삐집니다. 그래서 의심도 많고 의심도 많고 잘 삐집니다. 그러니까 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도 잘 질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의 기운이다. 그러나 감정기복은 참 심하다. 우울증 이런 부분은 밝았다 흐렸다를 잘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만약에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뭐가 있을 경우에 마로자가 있는 경우 마로자 좌우 묘에서 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오가 있는 경우는 어떤 양호가 오는 오행상 화를 이야기합니다. 화 이 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배우자 자리에 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끈하게 합니다. 들킬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괜찮다면 알립니다.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다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정열적이다 사랑을 해도 정열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을 하는데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사랑을 한다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본다 희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을 해도 오래 가지를 않는다 바람을 피워도 깊게 오래 가지를 않는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에 되면 마음이 싹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조금 그런 헌신적인 사랑한다 뭔가 괜찮다 꽂혔다 하면 상대에게 굉장히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질적도 당연히 물질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묘자입니다. 묘자 묘가 있는 경우 여기에 배우자 자리에 묘가 있는 경우 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특성 자체는 뭐냐 바람을 피워도 좀 소리가 납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주변에 알리겠죠. 좀 시끄럽습니다. 묘가 있는 사람들은 좀 시끄럽다. 주변을 알린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에 새롭게 돋아납니다. 돋아나는 그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도 소리가 난다 이걸 이야기했죠. 바람이 휙휙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납니다. 심하게 불면 소리가 납니다.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람 피울 때 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들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랑복이 좀 약합니다.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복이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궁 쪽이죠. 자궁에 칼을 낼 수가 있다. 수술할 수 있다. 아니면 어쨌든 제왕절개라도 하게 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중이죠. 이 부분이 가장 허하다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묘를 갖고 있으면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지속성을 갖고 싶은데 본인은 지속성을 갖고 싶은데 사랑복이 약해서 그 부분이 상대에 의해서 지금 상대에 의해서 그리고 이 묘는 분위기를 잘 탑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곳에 가면 그 분위기를 잘 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자유롭다 자유분방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밖으로 많이 쏟아내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람을 비워도 밖으로 많이 움직이고 동사람도 돌면서 그런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유형이 이 유형이다. 이렇게 보겠죠. 얘와 반대가 유금입니다. 유는 멀리 가지 않고 좋은 곳에 그냥 가까운 곳에서 피울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얘는 숨어서 피우는 것이고 가장 활동폭이 좁습니다.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곳에서 하려고 한다는 걸 얘기했죠. 멀리 여행가서 바람피우자 그러면 이 잔은 나는 멀리는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묘는 갑시다. 제주도 가자. 서울에서 제주도 가자 하면 갑니다. 부산 가자고는 갑니다. 얼마에 따라갔다. 잔은 부산 가자. 제주도 가자 하면 안 갑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바람피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묘한 것이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유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네에 유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유 자 유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계산적인 사랑을 한다. 이 사람들은 계산적이다. 사랑을 해도 예하고 반대입니다. 예하고 계산적인 사랑을 한다.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여기는 좀 손해를 봅니다. 헌신하깁니다. 반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래서 조금 짜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짜다. 큰 거 못 준다.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에게 큰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잘 안 줍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여자들 것 같았는데 남자들은 늘 바람피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생각만 있으면 바람피울 생각을 합니다. 바람피울 생각을 하는데 뭐냐 그냥 꿈에서만 이렇게 해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잘 못 옮깁니다. 생각만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하게 된다면 사랑을 하게 된다면 짜다. 계산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바람을 피워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피우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알맞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아니 집에서 살림을 하거나 혹은 밖에서 활동할 때 사치 크게 크게 낭비를 하거나 사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이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계산법이 조금 치밀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서 자오묘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오묘유 배우자 자리에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획, 전략, 홍보, 마케팅 창의성, 예술성이 좋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근무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사람 성격을 떼고 고집이 강하다 다른 것이 와도 자기 중심으로 뭉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우더라도 이 사람들 유형 자체는 이렇게 각자가 좀 다릅니다. 특성은 하나가 있냐 공통부모는 뭐가 있느냐 공통부모 자오묘유는 공통부모가 하나 있다. 뭐냐 분위기에 약하다 분위기에 약하니까 그냥 조금 이 상대가 자오묘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벗어나서 조그만 외곽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오히려 예를 들면 음식을 먹고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자오묘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녹습니다. 녹아요. 보편적으로 잘 녹아요. 분위기를 잘 타기 때문에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것이 자오묘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들 한번 그냥 참고로 재밌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또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